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글로벌 동향에 따라 대구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 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대구 테크노파크는 현재까지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 인접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 시 수반되는 물류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위험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별 인수방침 변경을 통해 백금 등의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 대상 전략 품목에 추가하고 수입 신용 한도를 1.5배로 우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향후 수급 차질에 대비해 산업계와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체 수입 경로 발굴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조사 지원 강화 등을 검토기로 했습니다.